1.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호금융이 지방을 중심으로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지방 제2금융사들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에 따른 직격탄을 먼저 막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3%로 집계됐다. 고정 이하 여신은 석 달 이상 연체된 대출로 금융사 여신 가운데 횟수가 불투명한 채권을 의미한다. 2.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호남 지역 저축은행이 평균 이하였다. 부실채권 비율이 평균을 웃돈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곳은 부산 경남이었다. 부산 경남 지역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5.3%로 2년 전보다 10.5%포인트 치솟았다. 대구 경북 강원은 같은 기간 5.4%포인트 오른 14.9%로 나타났다. 충청은 10.4%포인트 뛴 13.3%였다. 권역별 단기 순이익은 서울과 호남만 흑자였고 나머지는 적자였다. 인천 경기의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경기에 있는 저축은행은 19개로 서울에 이어 가장 많다. 충청은 저축은행이 7개에 불과한데 적자 규모는 312억 원에 달했다. 12개 저축은행이 있는 부산 경남은 373억 원 적자였고 11개 저축은행이 있는 대구 경북 강원은 5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호금융 역시 지방이 약한 고리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넘은 새마을금고는 4개였다. 이 가운데 3개가 비수도권 금고다. 예컨대 고정이 하여신 비율이 24.78%인 a금고는 부산에 있다. 이 금고는 기업대출 비중이 82.4%에 달했다. 기업대출로 잡히는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많이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123개 개별 금고 중 지방에 있는 금고는 53개였다. 신협 역시 지방부터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부실채권 비율이 10% 이상인 개별 신협 29개 가운데 지방에 있는 신협은 18개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기가 식으면서 해당 지역 2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브리지론 규모만 3,700억 원에 달하는 부산 다대포 개발사업이 무산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은 현 상황과 관련하여 문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전국 새마을금고 90곳은 이 사업장에 브리지론 2천억 원을 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이 사업장에 대해 약 440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과 부산 지역 정가에 따르면 다대마린시티 사업장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주단은 최근 시행사에 브리지론 만기 연장 불허를 통보했다. 시행사는 브리지론 이자를 1년 가까이 연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가 받은 브리지론은 3,700억 원이다. 이 중 새마을금고가 2천억 원으로 가장 많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국 90개 지점이 공동으로 대출했다. 이 밖에 하나증권교보증권 bnk투자증권 등이 1,700억 원을 대출해줬다. 대주단은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이 계속 지연돼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만기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상호금융권의 pf 모범기준을 개정해 연체가 6개월을 넘길 경우 지체 없이 분기마다 경공매를 실행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사업장의 브리지론 금리는 연 8.1에서 11% 수준으로 시행사는 이미 수백억 원의 이자를 연체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이 사업장에 대해 440억 원가량의 충당금을 적립했다. 시행사인 h사는 대형 건설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중 본 pf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이미 지난해 1월 브리지론 만기 도래 당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일부 대주단은 h사가 본 pf 전환 등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자 브리지론 만기 연장 불허와 투자금 횟수를 통보했다. h사와 대주단은 협상 끝에 이자 비용 400억 원 조달을 조건으로 브리지론 만기를 그해 4월로 연장했다. 대주단은 h사가 200억 원가량을 조달하자 브리지론 만기를 10개월 연장해줬다. 이후 추가 조달한 자금이 바닥나자 h사의 이자 연체는 다시 시작됐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 지침에 따르면 다대마린시티는 경공매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h사가 브리지론 만기 연장을 받으려면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대주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만기 연장 불허를 결정한 상황이라 대주단 75%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조기에 제출하라고 금융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국 90세 새마을금고는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규모가 커 경공매를 통해 다른 사업자가 나설지도 이문인 상황이다. 이부지엔 지상 최고 48층 11개동 309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지상공원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미니 신도 시급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중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사이클을 이끌어갈 만한 변곡점이 찾아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기준금리인하를 필두로 미국 대선이나 각종 전제, 이슈 등 연말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하 시점은 오는 9월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인하 확률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마감기준 94.4%로 나타났다. 이날 장중한 때는 전망치는 98.1%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막강한 달러의 힘을 보면 알 수 있듯 전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1년 반째 동결된 기준금리를 곧바로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통화, 금융 등 각종 경제정책이 전환과 더불어 수출과 내수 증시와 부동산 시장 등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이미 한편에서는 부실한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가 시작됐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 수도권 일부 등 지역적이나마 반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와 맞물려 확실한 변곡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코스피 지수는 벌써 10년 가까이 2300에서 2700선에서 벗어나지 못해. 박스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 이르기까지 해외 주요 증시는 연초부터 최근까지 역대 최고치 경신 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이제서야 박스피 상단에서 고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를 기점으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면 우리 증시도 하반기 중에는 글로벌 랠리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 경제 및 국제정세의 큰 변곡점이 될 이벤트는 미국 대선이다. 전 세계가 지켜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피격 사건이 이미 대선 레이스의 변곡점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8년 전 트럼프 행정부를 되짚어보고 있으며 자국 우선주의나 중국을 비롯한 국가 간 무역 갈등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경제에 이어 미국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부쩍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미국의 금리인하 스텝이 빨라지면 우리도 내수 환율 등 거시경제 방어를 위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물가와 집가, 가게 빚 관리에는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다. 모아집에서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소표 쇼핑. 모아집에서 시작합니다. 모아집에서 시작합니다. 모아집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